7월 3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뉴욕증시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강세장 상황을 이어갈 수 있을까?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주간인데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들, 의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 특히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고용보고서부터 민간고용보고서, 구인이직보고서 등등 줄줄이 나와요. 일단 지난주에 PCE가 잘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상당히 뚜렷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7월의 금리 인상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이 깔려있다 보니까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뭐랄까 금리 이슈라기보다 이제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른바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다소 이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골디락스 경제 환경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른바 골디락스 환경이 경제적으로 구축된 나라는 거의 인도가 유일한 것 같아요. 인도가 성장 동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비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골디락스 환경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지금 외국으로 다 나갔던 오피셔링 했던 기업들의 제조업 이런 것들이 다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미국에서의 어떤 고용 창출이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 엔진이 미국 자국 중심으로 비용의 이슈가 아니고 미국 성장 엔진의 확장성 중심으로 다시금 다소 재편되는 느낌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이렇게 갈 것 같애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노동시장 데이터까지 한 번 더 확인이 된다면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맞물려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 그 여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증시의 방향성도 조금 더 명확하게 세팅이 될 가능성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애플, 아마존, AMD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 특히 애플의 실적 발표 결과가 굉장히,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3일이에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지금 195달러를 넘어섰잖아요. 지난주 종가 때. 그래서 이제 과연 정말 마의 200달러 돌파하는 거냐. 올해 들어서 지금 상반기 6개월 동안 5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애플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대장주이고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 예상보다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2만 9천 달러 중반대까지 한 번 뛰어올라 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힘을 모으다가 3만 달러까지 안정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나이스한 상황인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켓슈패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중요한 건 그거죠. 20일 지수 이동 평균 위로 올라서 줘야 한다. 다시 말해서 3만 달러 지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2만 9천 3백 달러 여기를 지금 이 금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20일 지수 이동 평균 2만 9천 6백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부정적인 신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과연 2만 8천 8백 달러가 지켜질지 여부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2만 4천 8백 달러에서 3만 1천 달러 사이의 어떤 큰 폭의 횡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횡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다만 2만 9천 6백 달러 여기를 탁 올라서 주면 그때부터는 3만 1천 달러에서 3만 2천 4백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곧 월간 종가 마감 상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2만 9천 2백 달러 위에서 월간 종가를 마감해 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만 마감이 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만 잘 지켜준다면 지금 보면 2만 9천 2백 달러에서 월간 지지를 받아주면 8월 달에는 3만 3천 달러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 뚫어준다면 이후에는 3만 5천 달러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 달에 종가 마감이 막판에 2만 9천 2백 달러가 깨질 경우가 문제인 건데 어쨌든 지금 2만 9천 4백 달러, 5백 달러 이 구간까지 반등 랠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지금 수준에서는 마무리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일간 활성 주소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97만 개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보시면 주소수가 지금 지금 이 녹색, 그린 캔들이거든요. 훅 증가할 때 가격도 훅 증가하죠. 훅 증가할 때 훅 증가하고 훅 증가할 때 훅 증가하고 그러니까 동조화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주소수가 빠졌다는 거죠. 주소수가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로버 이런 얘기를 해요. 컵 패턴이 지금 완성이 됐는데 지금 컵 핸들 부분에서 어? 하락세기가 한번 나와서 급등을 해줬고 또 하나의 작은 하락세기가 만들어지면서 패턴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데이 차트인데 어쩌면 머지 않아서 3만 4천 달러까지 랠리할 가능성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견고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 어디까지? 2만 8천 달러 부근까지 빠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잘 반등해 줄 거야. 어디까지? 3만 4천 달러 부근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어. 언제? 한 9월 전후쯤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좀 8월달에 8월 초부터 약간 이렇게 뭔가 전환되는 느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시죠. 이거는 T애널리스트인데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봐봐 만들고 페넌트 패턴 만들고 급등 약세장 한번 오고 만들고 급등 이후에 약세장 한번 오고 만들고 급등 약세장 오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쯤에 있으니까는 이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50만 달러까지 랠리를 할 거야. 근데 재밌지? 봐봐 약세장 바닥을 찍고 나서 새로운 약세장의 지지 시장이 전환될 때까지 기간이 14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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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주 비슷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의 반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지금 기준점은 반감기 이슈죠. 그래서 반감기가 내년 4월쯤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의미 있는 랠리가 발생하지 않겠어?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RSI 상황도 흐름도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가지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지금 티애널리스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기막힌 이슈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SEC가 코인베이스를 재수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중단하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알트코인들을 상장 폐지하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산업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같지도 한 소리지 라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AC는 그냥 설명이 근거도 없어. 그냥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한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야. 기준이 없고 자기들이 세운 게 기준인 거예요. 완전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왜 이런 기준이 세워진 건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SAC는 설명이 없었다. 완전 미친놈들인 거죠. 코인베이스가 그냥 어디 잡거래소도 아니고 지금 상장 IPO가 된 상장 기업인데 여기다 대고 이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없애버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건 더 이상 설명할 껀덕치가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가도 정신줄을 놔도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SAC의 이런 그지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라면 다시 말해서 모든 알트코인들 100% 다 상장 폐지를 했다라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종말을 의미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미국 최대 거래소이자 상장 기업인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을 빼고 나머지 알트코인을 100% 다 상장 폐지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말처럼 하고 있으니까 황당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AC는 또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특정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SAC 조사 과정에서 SAC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떤 행위가 증건법을 위반하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전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자기들이 했던 얘기는 비공식적이라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말을 상장 기업에다 대고 상장 기업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없애버려라 라는 말을 SAC 직원이 비공식적으로 했다라고 SAC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친 거죠.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미칠 수가 있을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SAC가 이렇게 막무가내 집행을 통한 규제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거도 없이 막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규제를 당하는 이런 장난질의 대상이 된 코인베이스나 리플이나 그레이스켈이나 지금 하나같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소송 끝장 볼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소송 가면은 SAC가 질 수밖에 없어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출연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지금 이런 어떤 국가기관이 시장 참여 기업에 어떤 특정한 기준도 제시 못하면서 산업 파괴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없애라는 이런 요구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과연 대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도 보수화된 게 이슈화 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연히 까이죠. 이건 지금 대법원 가면은 대법원에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SAC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현저히 났습니다. 현저히 보수화된 대법원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데 미국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 핫한 이슈들을 지금 대법원 발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태 이슈부터 시작해서 많죠. 그래서 과연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SAC 이런 막무가내성 규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울었는데 설명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런 규제를 펼치는지 근거 없이 집행권만 남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법적인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자신감 있게 끝장 볼 거다 소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SAC의 어떤 규제라는 게 그만큼 기준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 가면 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나의 어떤 강력한 내러티브로 암호화폐 산업에 지금 산업 전반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리플 사건에 대해서 SEC가 승소를 기대하면서 항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약간은 퀘스전 마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물론 이제 정치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선택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정치적인 판단 지금 민주당 강성들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 의원처럼 민주당 강성들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을 지금 게리 겐슬러가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겐슬러 입장에서는 아니 암호화폐 산업 조질하는데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라는 압력을 받으면 뭐 항소심 어떻게 될지 언제 나올지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뭐 한 5년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치적인 액션 정무적인 판단 이런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입니다. 지금 대법원은 상당히 보수화된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럼 지금 사법부랑은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SEC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지금 사법부의 어떤 도움을 기대하기에는 게임이 안 되고 지난주에 통과된 암호화폐 법안 그 21세기를 위한 혁신법안 있잖아요. 그거는 핵심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상품 CFTC 규제 권한을 두는 걸로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전체회의 통과하고 상원 인증까지 받아버리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 SEC장에서는 의회도 사법부도 SEC에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민주당 강성들 강성들만 갠슬러를 활용해서 암호화폐 산업 조질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간단치 않은 상황들 일련의 상황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8월달에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항소에 대해서 SEC가 공식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법원에 항소 미팅과 관련해서 합의 미팅과 관련해서 어떤 일정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아마도 8월 말 9월 초 이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사라 내폰 판사가 6주에서 8주라는 기한을 줬기 때문에 8월 말 9초 8 말 9초가 아마 어떤 항소와 관련된 합의와 관련된 가이드 비슷한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조금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항소되겠어? 이런 이제 여론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특히 또 하나가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판결이 나올지도 모른다 라는 게 지금 그레이스키 사건이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이게 또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SEC로서는 지금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을 통한 규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막무가내식 규제 방식에 지금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먹히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 계기가 올해 하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8월 9월 사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변수가 몇 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리플 소송에도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 항소 안 하고 합의 종결되고 리플사가 벌금 좀 물고 물론 벌금 액수가 꽤 크겠지만 그렇게 물고 그냥 소송 리스크를 떨쳐버리고 제 갈 길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가게 되는 상황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EC의 이런 우악스러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한 상장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특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거 하지 마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짓을 짓들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관의 수장이 거지 같은 짓을 하고 다니니까 밑에 있는 것들도 하나같이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지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까지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ust hold it 차트가 빠지지만 이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Just hold it 요즘 같은 데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